아, 오빠랑 점심 데이트하면서 진도나 좀 빼야겠다. 어, 박 부사님! 오빠 지금 사무실에 있죠? 오빠가 좋아하는 퀘사디아, 하모, 멜론 갖고 왔는데 커플 점심. 아, 점심이요? 아, 전무님 구내식당에 식사하러 가셨습니다. 정말요? 뭐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일찍 밥을 먹으러 갔대? 그래, 뭐 이건 디저트로 먹으면 되지, 뭐. 차선혁, 출근하자마자 나한테 이런 폭탄을 날려? 하라랑 진짜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야? 전무님, 큰일 났습니다. 뭐, 무슨 일인데? 주세린 씨가 출격했습니다. 전무님하고 점심 하겠다고 도시락까지 들고. 뭐, 출격? 나, 나 없다고 그래. 나, 베이, 아냐, 아냐, 외근, 외근 갔다고 그래, 알았지? 네, 얼른 가세요. 제가 구내식당으로 따돌리긴 했으니까 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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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으로 피하시고요. 아이, 정신없는데 이거 왜 이렇게 한대? 아이, 정말 주세린 씨 그 눈빛 딱 올감이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 전무님,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주세린 씨가 그렇게까지 착각을 하시는 겁니까? 아이, 나 아무 짓도 안 했거든? 야, 뒷질리 부탁한다, 어? 아이, 네. 아, 안 되는데? 우리 강은이 누나 도시락인데? 어? 우리 팀장 도시락? 아저씨 때문에 못 먹는다. 우리 누나한테 다 알겠다. 아이, 우리 팀장한테 점심 나도 모자랄 뻔해. 저기, 내가 이것보다 더 맛있는 걸로 배달시키면 안 될까, 어? 더 맛있는 거? 어? 어?